충남 지역 중고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.8%포인트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.2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충남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7.2%로 전년보다 올랐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못 미쳤으며 강원도와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. 한편 인근 지역인 대전은 85.1%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세종 78.4%, 충북 83.2%로 조사됐습니다.